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원 의원님께서는 이찬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찬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에 대해 의원받을 조례안 자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과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로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 국적 동포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3호를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 위보기간 동안은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를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한대로 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시내버스 정무소 설치 및 관리안 수련을 참고합니다. 신우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을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우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시내버스 정무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에 드린 의원받이 조례안 사료 30점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시내버스 정무소과 시내버스 정무소 편의시설을 체계적인 설치와 편의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과 편의중심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부터 안제 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확률을 안제 4조에 정무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안제 5조에 정무소 설치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제 1조부터 안제 8조까지 정무소 설치, 절차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정하였습니다. 리포트에도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부에 드린 유의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한 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입장 제6항 이천시 시내버스 정무소 설치 관리위원 조례안 대회의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하는 절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의의가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신다고 박 의원의 여수를 선포합니다. 이규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에 드린 의원받이 조례안 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농인력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소연을 통해 이천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지 1조 및 안제 2조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지 3조 및 제3조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운영과 센터의 기능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지 7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지 8조에는 외국인 계절휴로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훈조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개월 여수는 3포입니다. 4개월 5개월 감사합니다.